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이렇게 성공했다 돈 많다 그러면은 주저없이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아주시고 제가 그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찾아가고 멀리 있어도 찾아뵙고 그 다음에 뭐 안 만나준다 못 만나준다 그러면은 그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분은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저분은 어떻게 성공했나요? 물을 수 있으면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거를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받고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좀 공부하고 제가 얻은 것 나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두런두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물어봤냐면은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수술까지는 아니고 그것보다 좀 간단하게 디스크 시술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제 유튜브가 정보가 많잖아요 유튜브가 좋은 점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유튜브에 이제 검색해봤으면 저는 시술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운동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너무 아팠고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또 시술을 받으셨는데 괜찮아 갖고 저도 받았는데 아무튼 그 의사 선생님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되게 실력도 있으시고 또 시술한 다음에 좋아졌고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 한 번 이렇게 시술한 다음에 이제 몇 년 있다 다시 시술 받은 건데 병원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술해도 아프거든요 마취 풀리면서 아파서 이렇게 회복하고 하루 입원해야 되는데 하루 입원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입원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체크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떠냐 어떤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저는 그 진짜 아픈 상황인데 큰 감히 생각나서 이제 선생님 오셨길래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병원을 성공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웃겼는지 이렇게 손사래를 치시면서 정확하게 답변에 기억을 합니다 이거 다 빚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태어난 다음에 다시 찾아갔을 때도 아 선생님 뭐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또 아니라고 그냥 운이 좋았다고 막 이런 얘기 듣고 했었고 또 되게 특이한 얘기가 많아요 저는요 저는 이렇게 진짜 성공했다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갔거든요 어느 정도로 찾아갔냐면은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이 저보다 이제 몇 살 형이겠죠 친해졌어요 나와서도 이제 형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우연하게 얘기를 듣다가 어 그 형의 소대장 형의 매 형이 어 삼성 이렇게 뭐 박사도 받으시고 다음에 삼성에서 일하시다가 창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1차 창업으로 돈을 많이 버셔서 엑시스를 한번 하시고 또 창업을 하셨대요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봐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엑시스를 한 얘기도 너무 궁금하고 되게 옛날 일이거든요 벌써 십 몇 년도 더 된 일이에요 이게 막 이렇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10년 됐네요 10년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아 그러니까 우리 소대장이 저를 너무 좋게 봐줘서 소대장 형이 이제 매 형이랑 같이 해서 분당 사시거든요 미금 사시는데 거기서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하고 사무실도 한번 찾아가서 그때는 사무실이 수원 어디 무슨 지식 단지 같은 데 있었는데 첨단 단지 같은 데 있어서 거기서 그분이 그때 이제 중국 음식도 사셨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그분 회사는 지금 상장했습니다 아주 기술 특례라 그러나요? 테슬라식으로 이렇게 상장을 해갖고 열심히 하는 회사인데 제가 이분은 기회 되면은 저희 머니맵이나 비스쿨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 열심히 진짜 이 정도로 뭐 별의별 걸 다 질문하고 다녔고 그냥 저는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나다가 좋은 차 탄다 그래도 이렇게 좀 대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나요?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거에 좀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년 동안 이제 대학생 된다음부터는 계속 진짜 열심히 질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배운 거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는 저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어떻게 성공했는지 잘 모른다 본인들도 본인들도 어떻게 성공했는지 잘 모른다 왜냐하면은 설명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고 중간에 운과 이런 우연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성공했다는 거를 이렇게 규정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급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내공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자서전 같은 것들 자서전 같은 거는 여러분이랑 같은 분야라면은 꼭 읽어보는 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쓰기가 어렵거든요 자서전이 그래서 같은 분야의 자서전 이렇게 회고록 같은 거는 읽어보면은 엄청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분이 또 기억에 왜곡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좀 걸러들으면서 그래도 이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쭉 적어놨으면은 그게 100% 오른 건 아니겠지만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거를 간접 경험을 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들도 왜 성공했는지 정확하게 설명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운과 시기가 그러니까 시기가 때가 좋았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뛰어라도 운이 없었으면은 성공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이 나타났고 어떤 호황이 왔고 어떤 사람의 위기는 이 사람들한테 기회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잘 나가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이렇게 꼬꾸라진 것도 있고 꼬꾸라진데 업종 바꿔서 다시 살아난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성공은 참 복잡하다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거를 저는 꼭 여러분들 왜? 마치 정답이 있는 것 마냥 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사업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고 복잡계니까 운이 중요하고 그래서 복잡계랑 맥락을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답이지만 나중에는 오답일 수도 있고 지금은 오답이지만 나중에는 정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험 감수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라도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여러분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돈을 버는 거는 노동으로 이제 여러분의 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버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된다 특히 사업하면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볼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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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스크 감수라는 게 말이 쉽지 그 리스크라는 거는 잠재적 위험인데 이게 여러분 여러분 현실로 들어오죠 겁나 괴롭습니다 진짜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벌을 수도 있는 거고 벌을 수 있다는 거는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수십 명 이거를 질문을 해봤죠 일단 망해본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망하면서 제기하면서 더 크게 된 분들도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인 안티프레즈인거든요 충격에 강화된 경우 대표적으로 그렇게 망해서 다시 일어섰을 때 정말 10배 잘 되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 저는 이런 사례를 일반인 분들이 좀 접하기 힘든 사례를 일찍 배워서 그러니까 일찍 뭐 엄청 일찍은 아니고 20대 때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깊게 공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박사도 봤고 그 다음에 인생 길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이 대기업 돌아가는 시스템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이 뭐 글로벌 원탑이거든요 그런 데서 일해보면서 시스템도 많이 배우고 대기업의 좀 장단점도 깨닫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도 저는 되게 일찍 사업을 시작한 편이거든요 뭐 30대 초중반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되게 리스크를 많이 불필요한 리스크는 많이 제거하고 뭔가를 도전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배운 부분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계속 공유를 해드리는 게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주식도 결국엔 여러분 리스크 감수 싸움이죠 그리고 또 리스크 감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리스크 감수는 내가 감수해야지 그런다고 감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힘이 그러니까 삶에 힘이 있어야 되고요 망했을 때 뭐라도 해서 먹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망했을 때 뭔가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망했을 때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멘탈이 강하다던가 진짜 뭐 육체적으로 체력이 좋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리스크 감수가 됩니다 결국에 리스크 감수에 뿌리는 모야만은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발전이에요 자기 개발이 내 정신적 육체적으로 발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이 조금 경제적으로 연결되면은 내가 여유가 많아지면은 더 리스크를 많이 감수할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이 만원입니다 이 정도는 사서 다 묻을 수 있지 않나요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어떤 만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이게 뭐 0.00001%로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대 그러면은 그 주식 살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로또 사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요 근데 그게 이제 감수할 수 있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 천만원 버리듯이 감수할 수 있으세요 저는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 기준에서 딱 버리듯이 감수할 수 있는 돈에 마지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딱 1억입니다 그래서 딱 1억 스타트업 투자해보고 딱 1억 기부한 거예요 그 이상은 저도 저희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 회사가 힘들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솔직히 저도 힘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회사가 상장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저도 리스크 감수할 수 있는 돈이 10억 그래서 뭐 100억까지도 올라가겠죠 상장하고 나면 이제 10억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생의 거대한 목표잖아요 근데 제가 현금 흐름이 제가 상장을 통해서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억도 이제 그러면 이제 10억을 사회 공원에 쏟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나한테 있어도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이렇게 리스크 감수라는 거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몸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겪어야 될 거니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엎어졌을 때 진짜로 망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면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돈은 버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거의 없다 솔직히 제 주변에 아예 없다예요 왜냐하면은 운이 좋아서 진짜 노력 없이도 성공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제 주변에는 성공하셨는데 진짜 솔직히 성공하신 분들 중에 피통싸게 노력 안 한 분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한 수십 명 인터뷰 했다고 치면은 다 이약물가하고 다 독하고 다 강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분들 더 많거든요 다 돈을 막 수십억 수백억 벌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거는 1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딱 정리가 되네요 오늘 그렇죠 딱 정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 2번이랑도 연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오늘 그렇죠 왜 열심히 했는데 리스크 감수를 얼마나 했냐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10배 100배 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운과 시기가 좋았냐는 거예요 때와 장소가 맞았냐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은 노력이 10배 100배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뭔가 안 됐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틸 줄 알아야 되죠 나는 그걸 알면은 더 오래 해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따져봤을 때 좀 시뮬레기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과거를 비춰봤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의사결정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능력을 중심으로 업종 변경하셔야죠 전략 변경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진짜 들어보셔도 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되게 공잘 맹잘인데 저는 그래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꼭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말씀드리면서 3번도 되게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1번, 2번이랑 연결되는 거 보니까 저도 저절로 박수가 나오고 1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성공하신 분들도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떤 부분은 몰라갖고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해요 왜? 노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왜 성공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페이스북이 그 당시 없었으면 제가 성공할 수도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게 되게 우연하게 하게 된 거거든요 되게 우연하게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되게 좋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이런 호승신 때문에 했는데 되게 잘 된 거거든요 저희 회사 식구들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고약가님도 잘 아시는데 난 되게 좋은, 뭐라 그럴까? 계기가 아니었는데 그걸 걸음 삼아서 되게 잘 됐죠 그 다음에 돌이켜보면 더 잘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감수, 다 맞네요 리스크 감수를 못했어요 페이스북을 시작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할 수 있었으면 10배 잘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용기가 없었고 용기가 없다는 거는 그거를 실패에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데 돌이켜보면 잘 된 게 페이스북이 너무 잘 됐으면 유튜브에 더 늦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모든 거는 어떤 게 결과가 나와도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무 잘 돼도 너무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안 돼도 너무 슬퍼하실 필요 없다 일이 일비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서 우리 여러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친구분들이랑도 나눌 수 있겠지만 제 친구들이랑도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질 않거든요 제가 이제 몇 초 전에 제 베프인 치과에서 친구를 만나면 제가 이런 얘기해 주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주식주식사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얘기가 지루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니까 꾸준히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계속 열심히 뭔가 우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